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결혼의 정년기가 들어오는 사주예요 그러면서 2025년이 되면 결혼 정년기가 옵니다 근데 난 모르겠어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만인의 여자로 살아야 돼 2년간 산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인천 일등공신입니다 태백산 토사님께 물려받은 신비한 108개의 주술 기도문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분밖에 모릅니다 일등공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궁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마음정 또는 떡정이라고 하죠 최고의 궁합은 어떤 게 최고의 궁합이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궁합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궁합이 좋으면 그만큼 참고 인내하는 게 적어지는 거고 궁합이 안 좋으면 그만큼 맞춰서 많은 것을 노력해야 돼 겁나게 힘들어 그래서 궁합이 안 좋다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궁합이 좋다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궁합은 서로가 맨날 티긋태긋해 근데 부부는 한 이불 속에서 싸우고 잔다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하의를 한다잖아 그러면 결국에는요 이 부부는 결국에 속궁합이 중요한 거거든요 궁합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꼭 봤으면 해 꼭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처음엔 다 좋아 누구나 다 좋아 처음에는 근데 결혼을 하다 살다 보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궁합은 한 번쯤은 꼭 보고 갔으면 해요 일단 감정적으로 좋다고 해서 그건 이제 첫 시작만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살다 보고 시간 지나면 지겨질 수도 있고 미워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속궁합은 계속 생각난데 맞으면 그래서 속궁합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분을 우리 또 이런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는지 사주 한 번 드려볼게요 네 여자분이십니다 이씨네요 93년생이네요 5월 16일 생입니다 이 닭디잖아요 이 닭디에서 5월생이에요 이거는 남부럽지 않은 재력을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제일 먼저 이거 숫자를 적는 순간 떠오른 게 하나가 있어 목소리 그냥 딱 하나야 목소리 말 나처럼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닭디의 5월생이면 내가 5월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되게 얌전한 듯 하지만 마음은 엄청 급하고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생들은 내가 하나가 딱 꽂이잖아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걸 못 넘어가 그래서 5월생들은 사주에 열이 많아 그리고 항상 뭔가가 내가 성취를 해야 되고 우리가 남자로 타고 났다면 5월생들은 거의 사업을 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남자 5월생들은 이 말이 먼저 앞서 행동을 앞세는 게 아니고 말이 먼저 앞서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5월생들은 내가 결국에는 큰 돈을 만지지만 그 돈이 관리가 되느냐 아니면 이 돈이 다 날라가서 무용지물이 되느냐야 자 근데 이 사주는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결혼의 정년기가 들어오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 자체는 원래로는 30대는 이 사람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송혜교 같아 만인의 여자 만인의 여자란 말이야 한 사람의 여자가 아니야 만인의 여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의 여자로 살게 되면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견디기 죽을 것 같고 막 이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업병이 생겨버리는 거지 내가 빨리 나가고 싶고 일을 하고 싶고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일을 하냐?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10대 때 13살, 14살, 15살 이 때는 내가 엄청 사주가 불우한 사주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가족이 흩어졌거나 부모님이 되게 불우해서 할머니 밑에서 뭔가가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돈을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17살이 되면서 대운의 주기가 한 번 들어와 남들보다 일찍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대운의 주기가 17세, 18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24, 25 거의 피크예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사업가로 따지면 거의 정점을 찍는 사주를 갖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돈을,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는 사주인데 단 만인의 여자여야지 한 사람의 여자가 돼버리면 구속이 시작되면 이 친구는 병이 나고 가로막힌다는 거야 앞길이 우리가 돈이라는 건 너무 일찍 벌게 되면 그 돈이 지켜질 것이냐 마느냐거든 근데 이게 너무 어릴 때 돈 맛을 봐버리면 이게 못 지켜지는 경우도 또 꽤 있어요 왜? 내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고 타인들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돈이 흩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똑부러진 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신이 공평하게 야 너는 돈만 벌어라 야 너 무당으로 따지면 너는 굿을 잘해라 너는 점을 잘 봐라 이게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내가 진짜 궁금한 거는 머리를 이렇게 계속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 왜요? 4차원이에요? 아니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이 남달라 그렇기 때문에 28, 30 이 숫자가 이제 다가오면서 뭔가가 연애의 기운 내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기운 그 기운이 이제 깍차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2025년이 되면 결혼 정년기가 옵니다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제 가던 길을 쭉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2025년도에는 결혼 정년기가 와 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이때쯤에는 지금 이미 뭔가가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돈보다는 운전한 거 마음이 안정 뭐 휴식처 이런 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 같아요 돈은 벌만큼 벌었더라 아직 젊은데 돈을 이제 다 번 거예요? 평생 벌어야 될 때는요? 그러니까 뭐 조상님이 이제 우리가 뭐 10원을 넣어줄 수도 있고 100원을 넣어줄 수도 있고 10만원 넣어줄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친구한테 그냥 한 방에 그냥 파도처럼 확 밀어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까 말했잖아 17살부터 시작을 해서 28세까지 10년 동안 그냥 인생이 한 번은 이제 그냥 막 그냥 스트라이트로 그냥 쫙 간 느낌이거든 그리고 이 친구 되게 둔탁하거든 내가 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둔탁해 느려 곰탱이야 그리고 두뇌 붕 떠 그 대신에 신경이 무지하게 예민해서 불면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 이 친구는 아마 불면증이 엄청 심했고 그리고 남자 5월생들은 진짜 이 사주에 입이 앞서가지고 남한테 신뢰도가 겁나게 깨지는 사주야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5월생들은 입보다는 행동을 먼저 했을 때는 돈을 벌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더라 여자의 5월생들은 남자 성량에 돈을 벌 수 있는 스케일이 남자 성량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그래서 5월생들은 꼭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고 잘 땡겨가지고 한 방에 내가 잘 땡겨지면 그거를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우리 5월생들 힘내시고요 이분 누구시냐면요 그 배우 이종석 님의 여자친구이신 아이유 이지은 양입니다 아이유 근데 전 다른 것도 다 기기를 잘 들었는데 저기 이제 2025년 내년에 결혼 운이 좀 느껴지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결혼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야 아 그래요? 근데 일단 2025년에는 결혼의 운기가 왔다 아 일단 이종석 님은 아시죠 선생님? 어 이종석 알아요 어때요 일단 사주 안 드리고 관상이나 이런 거 느껴셨을 때는 어때요? 뭐 남들은 닮았다 카대 그 둘이 어 그니까요 근데 난 모르겠어 나는 아이유를 좋아해서 모르겠어 음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만인의 여자로 살아야 돼 음 나한테 능력을 돈 벌 수 있는 능력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사주에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뭔가가 안정을 취하고 뭔가 가정을 꾸리고 싶고 편안함을 요구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힘듦이 느껴지는 거죠 답답증이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2025년도에 우리 아이유 님께서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 영상이 정말로 대박 날 영상이 되겠네요 선생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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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